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버디! 축하드립니다! 버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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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다이스! 나이스 버디! 다이스! 나이스 버디! 오! 오! 이거! 나이스 버디ㅎㅎ 빙중 나이스 버디! 올라갔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좌측 봐야돼 경사가 오른쪽으로 약간 우측 이라고요 좌우 에스 네요 에스 그니까 이게 못보겠어 오른쪽이 나다 아니 좌우 에스에 똑바로 보셨어요 오늘 맨탈 나간다 에이 이거 쎄다 으 아 아 너무 되죠 에 내가 당겼어 으 으 헐 이 쪽이죠? 고기는 기존 오른쪽 고기는 기존 오른쪽 그 옆으로 좋은게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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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고기야 감사합니다 오 고기야 에이 멍커 고기야 네 그 중간에 있어 중간에 저기 저기 나 엄청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약간 오바 예 보고 싶습니다 나이스 아 아 아까비 아까비 조금만 더 왔으면 오늘 1m 그래 그래 어프로치가 1m가 모자라네 1m 어 회장님 버디 찬스 나도 나도 멀리 간 줄 알았더만 얼마 안 갔네 공이 안 보여갖고 자 아 누리 마지막에 거리가 났어 땡겼어 응 오 좋다 우와 나이스 오케이 우와 조금만 더 쳤어다 내려가 거기서 내려가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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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 가라 쑥쑥 가라 와 조금만 더 쳤어다 그니까 나는 오늘 포털이 이래야 잘 쳤어 잘 쳤어 바까발리 했는데 바까발리 왜 그래도 약간 자체 보셨는데 아 딸이 맞죠 응 그니까 아 왜 보고 있겠다 자 버디 이게 이게 오늘 여사의 그림이 어렵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축하드립니다 버디 우와 쫓다 뒤딱났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흐흐흐흐 굿샷 어 굿샷 아 됐다 됐다 흘러 올라갔다 굿샷 아유 어우 예 올라가겠다 올라갔다 나이스 나이스 끼워야 되나 이제 좀 높게 끼워야 되니까 아니 근데 아 조금 무지른다 아 태우고 에이구 저기 또 지나갔다 에이구 지나갔다 에이구 지나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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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굿샷 아이영 아 그린 똑같네 이렇게 내려간다고? 작게 쳤는데? 맞는걸 여쭤맞았어 옆으로도 두껍게 때리기 소리가 안나노?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자 내한테 달리했네 아니요 끝났어요 저도 보기에 형 누님도 보기에 그럼 나는 그러면 넌 더블 아 그런가? 아 아 소리오네 아 맞네 맞네 잘 봐요 예 증거영상 됐다 오구 탁